나는 초이스 한 번 했을 뿐인데 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? KT의 삼성 초이스를 이용하면 삼성의 핫한 인기 제품 5종 중 원하는 제품을 할인받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삼성 인기 제품 득템! 요즘 핫한 인기템이죠 대화면에 휴대성까지 갖춘 더프리스타일을 36%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요 컴팩트한 외형의 비스포크 큐브 냉장고는 50% 할인된 가격으로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정화해주는 비스포크 큐브 에어는 47% 할인된 가격으로 갤럭시 버즈2 혹은 갤럭시탭 A7은 무료로 KT 삼성 초이스 요금으로 통신 기본 혜택은 물론 삼성 인기 제품 할인 혜택까지 뭘 초이스 하실지 정하셨나요? 실속 있는 혜택! 놓치지 마세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현재 circuit actual